아, 학교 가신! 어, 그때 이걸! 방 숙제! 그렇죠! 음... 하는데 음... 줬소? 아니, 앞에! 손! 염소! 아니! 누런, 누런 색을 누를 뭐지? 황... 그렇지, 그렇지! 황소? 그렇지! 네, 누구나. 그래요. 어,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는 거! 곤충, 곤충! 곤충? 어, 물에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는 곤충? 아, 진짜! 소금쟁이! 아, 진짜! 아, 진짜! 못 맞춤 봐라, 혼납니다. 방욕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 탈출! 그럼, 탈출! 작가 말고 작가보다 높은 사람! 피디! 야... 나와요. 아깬데! 딩딩딩딩딩딩딩! 실로폰! 그렇지! 야! 사람 무서운데... 전쟁 가서... 어... 못 싸우겠다고 이걸 해! 아! 아이고!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여섯 개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일곱 개를 맞췄으나... 작가에 대한 어떤 도전... 피디보다 낮은 사람! 지금 작가들이... MC가 높은 분이야, 피디가 높은 분이야? 피디! 아는 일이 다 다를 뿐이고... 피디, MC, 작가... 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지... 직위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동긋? 네... 그 중에 최고는 작가예요... 아, 이제 풀어줬어요... 어저께 나올 것 같은데... 이 가요! 이 팀이 아주 센 팀이에요... 센 팀이에요... 이 팀이 무서워요... 이 팀이 정말 무서워요... 잘하자고... 스틱!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원피스? 한 방에만 쳐야 한 방에...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곳... 아니, 방송에서 TV로 나오잖아... 8시 땡땡!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아, 10시 땡땡! 너랑... 리원이랑... 둘이 놓고 키를... 어떻게 해봐? 비교! 아... 한 방에만 쳐요... 이야... 어...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곳... 전시회? 전시회? 아니... 미술관! 그렇다고! 이야, 이 팀이 무서운 팀이에요... 수박으로 너 학교에서 뭐 만들어 오라 했지? 수박 화채! 그렇죠, 맞아요... 화채? 맞아, 맞아, 맞아... 이야... 이야, 10개의 기본이네요... 어, 이거라 이거라 하는 거 뭐지? 응원! 그렇죠, 이야... 무서운 팀이네... 아, 이거는... 뭐 같은 일이야! 경사? 아니, 비슷한 거! 뭐지? 축하? 아니... 아하, 왔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통과, 통과! 아니야! 아, 뭔데? 하늘에서 뭔가... 눈? 아니... 이거... 기도? 축복? 아니, 그 비슷한데... 아, 몰라 그냥 통과하자! 어떤 어려운 게 갑자기... 말도 안 되니까... 아, 그냥 통과하자! 그냥 통과하자! 어, 안경 쓰고 영어인데 뽀글머리에 마법사! 해리포터! 그렇죠! 이야... 음식 먹을 때 밥에다 비벼 먹는 건데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참깨? 참깨? 그렇죠! 여섯 개! 여섯 개! 잠시 기저귀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기저귀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기저귀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이성우!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았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승우야! 자, 뭐지 이게? 물에서 우리 어디 갔었지? 맨날 놀러? 바다! 어, 바다인데 바다 가서 뭐 했지? 해양증... 아, 그 우리... 소영! 오, 맞췄다! 달려! 지금 달려! 엄마, 우리가 맨날 여행 갈 때 발에다 신은 거 있잖아, 신발 말고... 슬리퍼? 샌들? 아... 말고... 오리발? 발에다 신은 거! 발에다 신었어? 양말? 그렇죠, 그렇죠! 이야... 너무 멀리 가버렸어! 네... 아침마다 어디 가지? 여행... 아니, 아니, 우리 아침마다... 엄마, 나 오늘 여기 가? 하고 승우가 자고 일어나면 물어보는데... 아침마다... 언니는 학교가, 누나는 학교 가고 승우는 여기 가잖아... 아... 여행 갔는데... 여행 안 가! 너는 지금 거기 가잖아! 아침마다 거기 일어나서 어디 가지? 응... 나와! 자, 통과 통과! 유치원 가잖아, 유치원! 아유, 유치원! 그래, 맞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달려가! 자, 자리 바꾸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정우야... 아, 정우야... 잠시만요! 너무 귀 tant Thom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